어? 그럼 너 이거 형아 아이디 신고하면 너 형한테 맞겠네? 구독... 눌러줄거지? 6... 어? 우리야 너 급식 어린이가 또? 몇 살이에요? 11살? 야 이거 12세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아 나 신고충인데 너 신고당한다 제가 저분이랑 많이 만나면서 맨날 초등학생 신고 남는 거 많이 봤거든요 님도 잘가세요 어 나 신고충이야 성인 키키레 성인 키키레 성인 키키레 아닌데요 목소리가 11살인데? 11살인데? 아닌데? 11살인데? 아닌데? 목소리 무조건 11살인데? 나는 11살이야 누가 와도 11살이야 아니 나 진짜 안 의미되어야지 빨리 확인을 안 할거야 너 몇 년생이야? 3 2 1 2 2006년 2006년생이야? 너 11살이네 야 2006년 애들이 말을 할 줄 아네 11살이야 너 너 이거 오버워치 12살부터 할 수 있는데 너 신고한다 저 안 와봐 아니 수영이랑 같이 하는 거 상관없잖아 어? 그럼 너 이거 형아 아이디 신고하면 너 형한테 맞겠네 어? 형을 줄 만한 사람이 없네 어 안 돼 돼 죽이마 11살이잖아 11살은 뽕 안돼 11살이 무슨 뽕이야 큰일날라고 맞아 어디 뽕은 어른들만 맞아야돼 어른들도 맞으면 안되지않나?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제 석경이 님이라면 좀 불편하네요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이기면 안 이면 안 돼요 뭐라고? 이기면 이기면 뭐 안 하면 안 돼요 신고 신고? 어 그럼 이렇게 해봐 누나 너무 이뻐요 해봐 아 애한테 이상한 거 시키지 말아요 어어 소리가 작았어 목소리 얘한테 이상한 거 시켜요 목소리 작아서 다시 크게 말해 아 이뻐요 누가 누가 누나가 누군데 얘 야 11살 네 너는 누나한테 인생 훌었다고 했어? 신고할 거야 네 착해 초등학교 너 신고했어요 신고 안 했어 이제 할 거야 아 아 아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신고 안 할게 앞으로는 16살이라고 하고 다녀 너 11살이건 너무 티 나 어 우리 초등학교 급식 팝지를 또 또 부살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